성녀, 막달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성스러운 제블린, 러시아전차 수백대 격퇴, 성스러운 제블린이 해냈다. 세계 군사력 22위가 2위랑 싸워 버티는 이유, 우쿠라서 러 전투차 수백대 격퇴, 성스러운 제블린이 해냈다. 캐나다 우쿠라 추가지원 약속, 에스토니아도 두번째 제블린 제공, 성스러운 제블린을 소개합니다. 러시아 기갑부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건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입니다. 적외선 유도장치로 명중률이 높고 한발로 전차를 완전히 멈춰 세우죠. 우쿠라이나 국민들은 성녀, 막달라 마리아가 제블린을 안고 있는 사파를 공유하며 성스러운 제블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녀,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쪽 막달라 출신 여성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려 고생하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후 예수님의 여자제가 되었죠. 그 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보금사에게 헌신하였고, 최후의 순간 십자가 형장까지 동영하였습니다. 또 예수께서 죽은 후에는 무덤까지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블린은 미국이 4년 전 지원한 대전차 무기입니다. 길이 1.2미터, 무게 22킬로그램에 불과하지만 시가전에 최적화된 파괴력을 지녔죠. 우쿠라이나를 침구한 러시아 육군이 뜻밖의 비밀병기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8년 우쿠라이나에 수출한 대전차 무기 FGM-148 제블린에 러시아 전차, 장갑차, 헬리콥터가 대책없이 당하고 있는데요. 우쿠라이나 정부는 2일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죠. CNN은 우쿠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하다며, 우쿠라이나가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온이 많은 우쿠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갑 기계화부드는 수도 키우 등을 거점으로 장임을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었죠. 하지만 우쿠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1.2미터, 무게 22.3킬로그램인 제블린은 자율 유도장치를 갖추고 있는데요. 한두를 발사 안 짓고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킵니다.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음을 찾아 타격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블린의 사정거리는 2.5에서 5킬로그램인데요.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사울이 4에서 5킬로그램인 러시아군 주력전차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죠. 600에서 800mm 두께 장갑까지 관통하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도 수준급입니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하죠. 전차와 장갑차 뿐 아니라 헬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쓸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선 우크라이나 장범 사이에선 성스러운 제블린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정호 전문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대대전술당은 상황 조기종결의 특환 부대라 전쟁 지속능력이 취약하다며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보급과 군수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 제블린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개전추위 공군이나 포병 등으로 대전차 부대를 제대로 경륜하지 못한 건 역시 제블린의 선전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미국은 제블린을 비롯 약 4,226억 원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독일도 분쟁지역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대전차 무기 천정,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입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도 대전차 무기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찬튜브도 우크라이나에 승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